굿모닝! 그만 자고 일어나 이제 운동해야지 나 진짜 10분 말 딱 10분만 더 잘게 10분, 10분, 10분 아이고 피로 푸는 데는 운동이 최고죠 진짜 오늘 마시면 안 될까? 안 돼 천천히 천천히 자 왼발 좋지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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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발 호흡하고 호흡 오른발 좋다 아우 잘생겼다 고혜리 이대로 올림픽 가자 좋아 좋아 오른발 지금 피해 조용히 좀 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몇 번 올릴지 봐봐 이야 정말 운동신경 하나는 최고다 최고 자 20분만 딱 더 가자 자 화이팅 화이팅 나 다리 아파 어? 왜 오른쪽 다리 둘 다 둘 다? 아 이거 무리했나? 여기 어때? 시원해 여기 근육들이 척추신경들하고 다 연결돼 있어서 걷는 데 엄청 도움될 거야 당신 지금 사심 채우는 거 아니지? 뭔 사심? 써놈이 종합무소리를 뭘로 보고 농담이야 무슨 사람이 뭐 말만 하면 아 참아 이 건강에 좋아 참아 이 건강에 좋아 나의 고통에 하늘은 진정에 가진 가진